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그런데 오늘 되게 중요한 지표 나오죠 논판페이롤 지난 3월에 이 고용지표가 가장 핵심적인 고용지표가 잠시 후 9시 반에 나옵니다 물론 그때 이제 박성호 선임 매니저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텐데 9시 반에 제가 그 내용이 어떻게 발표됐는지 직접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지표니까 직접 브리핑할 거니까요 딴 데 가서 보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 자료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박성호 선임 매니저 잠시 후에 나오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중국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죠 KB증권 박수현 팀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우석 부사장과 함께하는 개장시황인데 오늘 일단 부활절이라서 개장은 안 하지만 관련된 뉴스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부터 하게 될지 광고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미국의 아침, 한국의 한밤, 자정이 다 돼서야 저의 일과는 끝이 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님, 오늘 한 잔? 나 술 못 마시잖아 내일 제가 커피 살게요 수고했어요 잠들기 직전 디카페인 커피 한 잔의 향기가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덮어줍니다 오늘도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 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 커피를 검색하세요 자 이제 1부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날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절 미국장 휴장이니까 아니 안 그래도 어제 미국장 휴장인데 휴방 하나요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냥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같은 시간에 항상 함께합니다 물론 금요일에는 여러분들 많이 놀러 가시지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분부터 보셔 봐야 되겠죠 박성우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는 길에 되게 추웠죠? 네 뭐 갑자기 좀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오늘 낮에 나올 때는 햇빛이 따뜻했거든요 밤에 진짜 춥네요 많이 시원하시겠네요 반팔 입으셔서 그나마 여긴 실내라서 괜찮긴 한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여기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사무실에서 스튜디오까지 오는 길이 밤이 되면 지하로 올 수 있는 길이 없어져요 더현대가 문을 닫아서 없어져서 밖으로 왔는데 큰일 났을 뻔했습니다 어쨌든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자 오늘은 좀 마음 편하게 어떤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오늘은 그 이번 주 들어서 경기 지표 중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 ISM 제조업 지수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 지수 이게 좀 몇 가지 좀 발표됐는데 뭐 다들 느끼시겠습니다만 이제 제조업하고 서비스업하고 서비스업하고 이제 온도차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그 온도차가 조금 어느 정도 좀 나는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조업이 좀 위축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영향 이런 걸 첫 번째로 준비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주쯤에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잠깐 지나가는 것처럼 그 유럽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때마침 22에서 유럽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보고서 같은 거 이런 게 좀 하나 나왔었는데 그거 좀 잠깐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제이피 모건 제이미 다이먼이 주주서안을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들 중에 좀 재밌는 부분도 있고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잠시 저희 제작진이 투입되는 바람에 과연 그러면 이제 일단 그 ISM 제조업 지표하고 서비스업 지표가 온도차가 낮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화면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일단 제조업 지수하고 서비스업 지수를 조금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붉은 선이 ISM 제조업 지수고요 그 다음에 회색 선은 이제 ISM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인데 여기 가운데 있는 그 점선으로 이제 까맣게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이제 50이라서 50 기준선이에요 그래서 이 검은색 선 위에 있으면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좀 확장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준선 50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면 위축 국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붉은 선으로 붉은색 동그라미로 제가 강조를 해놨는데 이 빨간 선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는 기준선인 50선을 이제 하회한 지가 몇 달 됐고요 그래서 제조업은 위축 국면이에요 근데 그에 반해서 회색 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해서 좀 낙폭은 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위축은 아니고 확장 국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큰 틀에서는 큰 방향에서는 둘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기는 하는데 이렇게 좀 간혹 가다가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조업은 위축 그다음에 서비스업은 확장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근데 조금 우려가 될 수도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제조업 지수가 안 그래도 지금 위축되고 있는데 이 위축된 국면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ISM 제조업 지수를 구성하는 하위 구성 종목 중에 신규 주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다음 페이지인데요 이 신규 주문이 ISM 제조업 지수를 좀 선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화면에서도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빨간 선이 이제 신규 주문이고요 그 제조업 지수의 신규 주문 그리고 회색 선이 이제 제조업 지수인데 보시면 이 신규 주문 같은 경우 붉은 선이 그 제조업 지수보다 좀 빠르게 조금 하락을 했고 그리고 지금 전월 대비에서도 이번에 발표된 거 보면은 전월에는 조금 올랐다가 이번 달에는 좀 낙폭이 좀 다시 또 좀 커졌어요 그러니까 신규 주문이 일단 뭔가 시작부터 뭔가 좀 돌아가기 시작을 해야 제조업이 이제 살아날 텐데 지금 신규 주문도 그렇게 뭐 시원치는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규 주문이 상황이 안 좋으면 제조업 지수가 빠른 시간 내에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더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미국이 제조업이 좋고 서비스업이 조금 부진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약간 글로벌리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음 페이지는 이것도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제가 제목을 제조업의 둔화가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여기에 있는 화면은 어떤 거냐면 일본은행에서 이렇게 매번 조사하는 단기 경제 관측 조사라고 하는 건데 단칸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많이 적어봤어요 단칸 지수 유명하니까 그래서 얘네들도 일본도 ISM 제조업 지수나 서비스업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하는데 일본은행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 제조 대기업이라고 적혀 있어요 대기업들의 제조업들 중에서 대기업 이 지금 단기 경제 관측 조사에 따르면 이거는 이제 제로가 기준선이에요 제로 여기 있는 제로 이 제로가 이제 기준선이고 위아래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난달만 해도 제조 대기업 같은 경우는 7%였었는데 이번에 1%로 이제 급락을 했어요 좀 크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일본의 대기업 가운데 제조 기업들이 많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2020년 10월 이후에 이제 최저예요 그만큼 좀 상황이 안 좋고 그다음에 비제조 대기업 이거는 19%에서 20%로 이번 달에 상승을 했는데 미국으로 치면 이제 서비스업 지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급락해서 1%까지 내려갔고 이제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 있는 비제조 대기업 같은 경우는 20% 안 그래도 높은데 이것도 전월 대비해서 더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표에서도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빨간색 점을 이렇게 딱딱 찍어놨는데 여기 상단에 있는 거 여기 연두색으로 이렇게 점선처럼 돼 있는 게 이제 서비스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남색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제조 대기업이에요 제조 대기업이랑 서비스업이랑 여기 일본도 온도차가 좀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그럼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단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제조업들은 안 좋은데 서비스업만 좋은 현상이 어떤 의미인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려야죠 뒤에 나오는데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일본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보시면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도 보시면 빨간 선이 제조업이고요 우리나라 제조업과 관련된 기업 경기 실사지수고 파란색 선은 비제조업 황 실적 기업 경기 실사지수인데 이거 간단하게 그냥 서비스업이라고 보셔도 문제가 없거든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물론 절대적인 숫자는 서비스업보다 조금 더 위기는 한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그 각도를 보면 이 제조업이 좀 크게 올랐다가 또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어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추세 자체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무방할 만큼 서비스업 쪽은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미국과 일본 한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이렇게 온도차가 좀 나고 있다는 거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온도차가 나면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 입장에서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제조업이 위축되면 특히 미국의 제조업이 위축되기 시작하면 첫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건 미국의 경기 하강이에요 경기가 하강한다 물론 서비스업이 하강하면 그것도 당연히 미국 경기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일단 제조업이 미국의 어떤 경기 사이클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미국의 GDP 중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예요 그리고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고요 그런데 제조업은 GDP로 봤을 때 비중은 17%니까 서비스보다 많이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어떤 한 국가의 경기의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제가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조업이 뭔가 잘 되기 시작하면 공장을 지을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동네에 큰 공장에 하나에 떡하니 섰다 큰 공장에 하나 서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거하고 그다음에 동네에 이건 제가 음식점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닌데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네에 음식점이 한 천 개 생겼다 똑같이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경제의 어떤 경제를 좀 만드는 유발하는 효과가 더 큰 건 그건 제조업이 공장이에요 직원도 많이 쓸 거고 또 재료도 가져와야 될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조업이 일단 GDP에 미치는 영향이 비중은 작지만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게 이런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아주 인기 많았던 과자 중에 꼬북칩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저거 되게 좋아해요 허니버터칩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제가 허니버터칩을 하나 사 먹으려고 편의점에 가서 하나를 사 먹으려고 가게 되면 그 편의점은 제가 먹으러 온다고 해서 허니버터칩 하나만 준비해 놓는 게 아니고 한 10개는 갖다 놓게 돼 있거든요 물론 저 때문에 10개는 안 갖다 놓겠지만 어쨌든 이제 좀 넉넉하게 갖다 놓는단 말이죠 그럼 또 어떤 한 편의점에서 그 과자를 10개를 가져다가 진열을 해 놓으려면 공장에 주문을 해야 될 거고요 그 공장 입장에서는 주문이 10개 들어왔다고 해서 공장도 딱 10개만 만드는 건 아니고 한 100개는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은 제가 과자 한 봉치 사 먹으려고 한 거였는데 저 끝단에 가서 공장에서는 100개의 과자를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제가 과자를 하나 소비를 줄였으면 공장에서는 과자를 생산하는 게 100개가 감소하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소비에 따라서 공장에서 뭔가 생산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변동이 좀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거를 채찍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조업이 이게 좀 서비스업보다 좀 강해요 그래서 미국이 특히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ISM 제조업 지표가 이렇게 계속 낮아지게 되면 결국 경기 하강으로 연결된다 그렇죠 경기가 이미 하강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우려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제조업이 안 좋아지게 되면 그렇게 미국의 경기가 하강할 수 있고 심각하게 보면 침체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꼭 제조업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 화면 보여주시면 여기 애틀란타 연준의 GDP나우거든요 보면 제가 1, 2주 전에 출연했을 때마다 GDP나우가 1분기 전망치가 3%를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4월 5일 제가 마지막으로 체크했을 때가 1.5%까지 1분기 GDP가 하강하고 있어요 저거 1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 아니에요? 1주일에 한 번은 아니고 뭔가 경기 지표가 중요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착착착착 나오게 되어있어요 1주일 단위는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제조업 때문에 GDP나우가 하강한다 이렇게 연결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제조업이 하강을 하면서 지금 미국의 경기도 GDP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밝은 상황은 아니다 이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위축되면 경기에 사이클이 만들어지는데 현재 제조업이 안 좋다 보니까 경기가 좋지는 못할 거다 이게 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조업이 위축되면 벌어질 수 있는 일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신흥국에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신흥국이 그래서 여기 숫자 적어놓은 거는 어떤 거냐면 각 나라열로 주요국들의 GDP에서 제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7% 선진국에서 독일은 23% 조금 높고요 이렇게 좀 되어있고 신흥국 같은 경우는 중국, 한국 이런 식으로 신흥국들 보면 제조업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선진국에 비해서 신흥국이 확실하게 수출 비중이 높거든요 그럼 제조업이 미국에서 어떤 제조업이 조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제조업이 위축되면 이 제조업 수출 국가들의 수출이 좀 많이 줄어들고 굉장히 부진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ISM 제조업 지수하고 한국의 수출 전년 동기 대비 이걸로 이제 그림을 같이 두 개를 딱 그려보면 빨간색은 미국의 제조업 지표고 회색은 한국의 수출 지표인데 이게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업이 둔화되면 한국의 수출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거꾸로 생각하면 한국의 수출이 좋아지려면 미국의 수출이 좋아져야 된다 미국 제조업 네 그래서 이런 거죠 아이폰 한 대가 덜 팔리거나 더 팔리면 한국에서 거기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있으니까 반도체든 카메라든 아이폰 한 대가 줄어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허니버터치 하나 좀 덜 먹거나 더 먹거나 이러면서 맨 끝단에 있는 생산에서는 변동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한국이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어떤 아시아 쪽 이런 신흥 국가들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 그래서 이런 수출 국가들이 좀 부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겠다 사실 저는 미국하고 비교하는 것보다 중국하고 한번 비교해봤으면 좋겠네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 수출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이게 같은 나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보다 더 유사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계속 살아나야 된다는 걸 텐데 그렇죠 이제 그거를 목 빠지게 기다려야겠죠 아유 참 네 그 다음은요 근데 문제는 미국의 제조업이 저는 드라마틱하게 빠르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요 그래요 그리고 그 ISM 제조업 PMI는 발표 자체가 전월 대비 해당 기업이 어땠느냐에 대한 설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ISM 제조업 지수보다 이렇게 좀 내려왔잖아요 반등은 언젠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올 텐데 반등이 이렇게 나왔을 때 예전 같았으면 경기가 빠르게 같이 반등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거와 달리 제조업 지수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빠르게 반등이 나오기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해서 보면 뭔가 좋아질 수는 있는데 큰 추세로 보면 제조업이 위축되는 것들이 좀 오래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것도 화면을 띄워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이 화면은 두 개는요 PC 발표할 때 지출을 표시한 거예요 지출 쪽 지출 쪽만 제가 그래프를 그려서 가져온 건데 이때 PC 발표할 때 지출도 같이 발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 내구제 소비예요 내구제 지출 왼쪽이 내구제 지출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서비스와 관련된 지출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둘 다 점진적으로 지출이니까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우상향하는 건 맞는 거거든요 우상향을 하다가 일단 제조업 먼저 말씀드리면 왼쪽에 있는 거 제조업 같은 경우는 내구제 내구제 지출이 점점점점 늘어나다가 코로나 때예요 이때가 확 내려앉은 게 이제 코로나고 그리고 코로나 직후에 내구제 소비가 이렇게 완전히 이제 아주 역사적인 수준으로 급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이제 다 봉쇄되고 하면서 집에 있는 TV도 한번 바꿔보고 또 화상회의 한다고 하니까 노트북도 한번 바꿔보고 이렇게 내구제와 특히 전자제품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가 아주 펜트업이 되면서 이렇게까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좀 약간 누워있는 상황인데 이 내구제 지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코로나 당시에 소비가 폭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이런 여기 화면에서 제가 노란색으로 따라가는 거 보시면 이게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어요 상승하는 게 결국에는 이 추세선을 따라서 이게 이 평균으로 회귀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이 위치예요 그럼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게 내구제 지출이 점점점점 이렇게 좀 약간 플랫하게 플랫하게 가거나 아니면 뭔가 침체가 와서 내구제 지출이 확 줄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서 추세로 복귀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내구제 지출 그러니까 내가 내구제라는 게 뭐 TV나 냉장고 이런 걸 뜻하는 거거든요 자동차 항공기도 포함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추세가 내구제 지출이 조금 늘어나는 게 계속해서 둔화되기 시작을 하면 제조업 지수가 좋아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주황색상 서비스업이거든요 서비스업도 이제 코로나 전후로 해서 비슷한데 제조업이랑 비슷한 모양새인데 지금 보시면 이 추세선상 이 내구제는 추세선의 상단에 있어서 속도가 계속 줄어들 것이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안 그래도 확장 국면인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 지출 같은 경우는 추세선 사단에 있어요 이게 또 추세선 쪽으로 향해서 아마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서비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제조업은 둔화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고 서비스업은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경기 하강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수출 비중이 높은 신흥국들 이쪽이 좀 피해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내구제 지출하고 서비스 지출 이거를 봤을 때 그러면 제조업이 이렇게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과거보다 좀 둔화된다고 쳤을 때 이게 시장에는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이거 계속 하락하면 시장도 계속 같이 빠져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기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당장 주가가 폭망할 것처럼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또 왜 그러냐면 이것도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처음에 출연했을 때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중요한데 중국의 경기가 선행지수가 돌아서기 시작하면 뒤이어서 글로벌하게 경기가 반등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2월이었어요 2월 달에 발표됐던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위축 국면을 향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화면을 가져온 건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를 제가 가져왔어요 그런데 2월 지난달만 하더라도 계속 하강을 하고 있었던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이번 달에 수정이 돼서 나온 걸 보면 반등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 작년 11월에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이 나와서 고개를 좀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기준선 100 이하이기 때문에 아직도 위축 국면은 맞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더라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경기가 반등하기 시작하면 글로벌하게 중국이 아직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게 우리가 물론 눈으로 봤던 거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와 그리고 한국의 수출이었는데 사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중국은 어떨까 했더니 거의 동일한 국가가 아닐 정도로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으니 오히려 우리에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수정이 좀 잦게 돼서 이번에 이렇게 또 조금 올라가는 것처럼 나왔는데 이게 또 한 몇 달 후에 내려갈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중국 경기가 반등 기대감이 아예 없을 수 없는 건 아닌 게 아직까지 효과가 크다라고 평가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중국의 리오프닝이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이런 것들도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중국의 경기가 반등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가 많이 다운이 되는 거를 좀 막아줄 수는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잠시 후에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에 중국이 어떻게 될 건지 또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통해서 중국이 같이 했었어야 되겠네 옆에 딱 앉혀놓으시고 저보다는 훨씬 전문가시니까 중국 경기가 관련돼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이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럼 지금 물론 중국도 살아나고 있고 이게 좀 하반기에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오늘 실적에서 국내 실적에서 봤던 것처럼 와 좀 돌아설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은 있는데 당장 미국 증시만 보면 아 이게 거품이 아니야 이게 공분이 안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거품은 아직은 아닌 게 왜 그러냐면 제가 화면을 준비한 것도 다시 보여주시면 이건 JP Morgan에서 매 분기에 한 번씩 가이드 투 마켓이라고 해서 거의 한 6, 70장 정도 되는 보고서를 내요 거기에 있는 페이지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좀 가져왔는데 이 화면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미국의 그 S&P500 지수를 PER로 보고 또 실러 PER로도 보고 또 배당률로도 보고 PBR도 보고 PBR도 보고 현금 흐름도 보고 여러 가지 각도로 봤을 때 미국의 증시가 지금 거품이냐 아니냐 이거를 조금 표시를 해놓은 건데 제가 이거 시간상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지금 S&P500 지수는 버블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25년간의 평균치를 봤을 때 25년간의 평균치보다 약간 비싼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물론 지금 주가가 빠졌으니까 그런 영향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크게 버블이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화면 보시면 이거 좀 재밌어서 이것도 가져왔는데 여타 자산들도 지금 버블스럽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이 화면은 어떤 거냐면 여기 왼쪽부터 해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주식 그다음에 국채, 이머징 마켓 그다음에 미국의 채권, 스몰캡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자산군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냐면 여기 가운데 이렇게 짙게 검은 선이 실선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보다 좀 밑에 있으면 좀 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위에 있으면 약간 비싸다 많이 위에 있으면 많이 비싼 거고 약간 위에 있으면 조금 비싸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마름모로 되어 있는 거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당시를 계산했던 거예요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한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시 반에 고용노동부의 논판 페이럴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 부분 잠깐 짚어드리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일단 지금 고용부에서 지금 나온 지표입니다 아 잠시만요 자 일단 나온 거 보시면 23만 6천 건을 일단 시장에서 기록했어요 시장의 예상치가 보면은 23만 9천 건이었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보다는 다소 낮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바로 밑에 보이시는 게 이제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은 3.5%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고용시장 상당히 좋은 거죠 오른편에 이 화면에 나오는 게 바로 이 고용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바로 이게 피크 치고 뛰어 올라간 게 51만 4천 건 기록했던 1월 지표고 그 다음 2월 지표가 31만 건 정도였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나온 게 23만 6천 건으로 해서 고용시장이 다소 계속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지난달에 3.6%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3.5% 나왔다고 해서 아주 크게 뭐 크게 달라졌다 크게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실업률은 그냥 계속 완전 고용 상태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논판 페이론 비농업 부분 고용이 지속적으로 좀 완화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만 확인해서는 안 되겠죠 저희 글로벌 라이브를 보셨으면 좀 추가적인 더 좋은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노동시장 참여율입니다 노동시장 참여율이 이쪽에 나오는데요 너무 빨리 내려간다 여기 있습니다 노동시장 참여율 62.6%가 기록이 됐어요 이거는 얼마나 경제활동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활동 참여율이 많아져야 경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나왔던 게 62.5%였고 이번에 나온 게 62.6%이기 때문에 이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더 볼 게 있습니다 바로 바로 평균 임금 상승률 평균 임금 상승률은 저 밑에 나오는데 이쪽에 있습니다 평균 임금 상승률이 사실 이게 약간 낮아지는 게 너무 가파르게 오르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연준에서 가장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게 임금 인상 너무 가팔라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많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상을 지속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계속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임금 인상 상승률은 아주 가파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0.3%가 기록이 됐는데 지난달에는 0.2%였었고 이번 컨센서스가 0.3%였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은 무난한 결과가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눈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노동시장 참여율 정도는 여러분이 눈으로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노동시장 참여율인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62.6%의 참여율이 기록이 됐죠 그 전달이 62.6% 조금만 넘겨볼게요 여기 살짝 안... 너무 많이... 왜 이렇게 마우스가 너무 민감해요 62.4% 조금만 옮길게요 62.5% 조금 안된다 이거 마우스 너무 민감해요 나중에 마우스 좀 둔감한 걸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노동시장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긴 한데 이 팬데믹 이전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는 아직도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 어떤 내용인 거 보니까 일단 시장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는 그 논판 페이롤, 실업률, 그리고 임금 상승률 경제활동 참가율 이런 것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일단 거의 그냥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에 따른 시장 반응은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고용시장이 지금 안 좋아지게 되면 최근 들어서는 경기가 악화되고 있구나 경기 침체 우려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시장 반응이 나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의 휴장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떻게 반영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마무리를 한번 지워볼까요 그래서 일단 경기 어디까지 갔었죠 우리가 제조업까지 제조업 관련된 거는 제가 일단 말씀은 다 드렸고 제가 이 말씀은 유럽 상업용 부동산 이 얘기 잠깐 할게요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ECB에서 지금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돼서 보고서를 냈었는데 간단하게는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가 증대가 되고 있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환매가 요구가 급증할 수 있다 그러면 펀드 내에 있는 부동산 매각해야 될 거고 그런 부동산 가격이 또 급락을 할 거고 금융시장이 혼란해진다 그래서 펀드들의 어떤 환매를 해주는 거를 제한을 내야 된다 이런 보고서였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 내용 중에 보면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현황 중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화면이 안 바뀌었나요? 화면 신경 쓰지 말고 계속 말씀하세요 화면 나올 겁니다 유럽 상업용 부동산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화면이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 여기도 나왔구나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유럽 상업용 부동산 사무실 쪽 그 부동산 가격이에요 미국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아주 계속해서 크게 내려가고 있어요 이때가 금융위기 때거든요 금융위기 수준까지 지금 프라임 오피스 가격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래서 ECB에서는 2022년 4분기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금융 불확실성과 관련된 위험이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화면도 잠깐 보시면 지금 SVB 은행 사태 이후로 지금 은행들과 관련된 어떤 CDS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안정을 찾았어요 그래서 좀 약간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분위기인데 여기 화면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그냥 말씀드리면 조금 늦는 것 같아요 제 화면하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CNBS라고 해서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스프레드라는 게 있는데 올라가면 안 좋은 거예요 올라가면 안 좋은 건데 여기 주황색 선이 CNBS 스프레드의 트리플 B 등급이에요 투자 비적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은행은 좀 안정을 찾고 있는 거에 반해서 CNBS 투자 부적격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아직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조금 들어가기는 했는데 이거는 좀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여전히 지금 특히 약간 그 뭐라고 하죠 등급 낮은 등급 낮은 것들은 여전히 좀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뉴스와 관련된 것들 많이 나오겠네요 만약에 이게 스프레드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시장에 또 어떤 충격을 준다거나 아니면 또 다시 이슈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조업 경기를 봤을 때 어떻게 될 것 같다고 하셨죠? 미국의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어려워지면 경기가 그리 좋지 못할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신흥국 관련된 수출 제조업 신흥국가들 그 국가들도 별로 좋지는 못하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론이? 제가 자꾸 계속해서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못 들여서 죄송하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증시는 박스권이라는 생각은 변함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종목을 아주 잘 고르시면 좋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올해는 박스권이라면 박스권 하단과 상단을 잘 파악해서 여기에서 적절하게 주식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하시는 편이 올해는 그 편이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시간 박성우 선임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매주 일요일 업 then Garrett pet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